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트닭입니다. 오늘은 현대바이오랜드 향후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구독자분 중에서 비중이 30% 정도 되시는 분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도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 다들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최대한 집에서 계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랜드였는데 현대백화점 그룹에 인수되어진 이후에 현재 바이오랜드가 되었습니다. 분야는 화장품 관련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쓱 봅시다. 지난 현대바이오랜드 영상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이쯤? 이쯤이었는데 이 두 개의 장기평선을 찍지만 무겁기 때문에 다시 내릴 거다 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딱 찍고 빠졌죠. 그리고 그 뒤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말한 대로 됐네요. 여기서 이제 위에 찍고 눌릴 때 추가 매수각을 봤는데 아쉽게도 추가 매수각이 나오지 않아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장기평선을 막고 빠지게 되면 매수는 무조건 보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추가 매수각은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빨간 봉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 요렇게 요렇게 방향이 유턴이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저 61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깔 61선이군요. 이 61선은 아주 강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을 양봉으로 뚫어올릴 때까지는 매수는 무조건 하면 안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흘러내리는 차트들을 비교해보세요. 그 장기평선을 뚫어올리기 전까지는 계속 흘러내리는 걸 보실 겁니다. 현대바이오랜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현대바이오랜드는 그 이후로는 추가 매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살펴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지금 다시 들어올려서 61선은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이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흘러내릴 때 거래량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력 입장에서 저렇게 끌어올려놓고 보시면 이렇게 끌어올렸거든요. 끌어올려놓고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제 그 떨어뜨릴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여튼 차트로 기술적 분석은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앞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지금 이렇게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려가는 이유를 파악하게 되면 앞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이제 여기 코로나 테마주랑 합병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쭉 흘러내렸습니다. 이 흘러내린 거는 이제 재무차트를 보시면 2019년도까지는 매출이 쭉 상승해왔고 지금 여기 끝이 2019년도거든요. 상승해왔고 수익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터진 2020년도입니다. 근데 분야만 생각해도 아실 수 있죠. 코로나 터지고 안 돌아다니게 되니까 당연히 화장한 일도 많이 없고 그러면 백화점도 당연히 많이 안 가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 장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로 쪼개서 보면 2020년도에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3분기까지 매출도 줄고 수익도 줄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런 단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엔 꺼려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매수가 안 들어온 거고 쭉 빠진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너는 왜 손절 안 했냐? 제가 현재 마이너스 24% 수익률인데 손절 안 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래도 코스닥 종목이라는 게 어떤 이슈를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흘러내려도 세력이 올려놓고 흘러내릴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비중이 저는 8% 정도입니다. 네 번째, 추가 매수할 여력이 저는 있습니다. 이래서 손절 안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있는데 이 회사는 상패가 되지 않죠? 그거는 이제 유동 비율이랑 부채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유동 비율이 200%대고 부채 비율이 30%대 부채 비율입니다. 여튼 이런 이유가 있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그림 파악을 해봅시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슈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져 매수가 안 들어와 흘러내렸다. 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일단 국내 확진자가 확 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다니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날 겁니다. 그 결과는 아마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증명하는 게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하락을 멈추고 작업을 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상태로 내년 초까지 물량 확보하고 내년 중반쯤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61선 위로 올라갈 때쯤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30%라는 구독자분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돈과 시간 둘 중에 하나를 하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려면 행보를 해야 해서 기간이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종목의 30% 비중은 원래 너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 3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최소 10종목을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섹터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내리기 위해서 매도를 하신다면 이제 행보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할 건데 올릴 때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타이밍은 아마 61선 뚫고 뚫어올리고 112선에서 막힐 때가 첫 번째 상승이니 그때 오를 때 비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닥에서 이제 더 담을 생각입니다. 담을 때 또 네이버 블로그에 바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